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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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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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올여름 경주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주시는 올여름 오류와 전촌 등 5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8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55만 천여 명에 비해 4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피서객들이 시원한 산과 계곡으로 몰린 데다 울산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기업 하계 휴양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포항시와 연세대학교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지진 감지 예측을 위한 지하수 관측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지진 발생 위험에 따른 지하수의 변화를 측정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지진을 예측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해 기상청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돼 2019년까지 7억 9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며 지진에 대한 사후 대응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234호기는 국내 유일의 가동 중인 중소로 원전으로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이 경수로에 비해 월등히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 설계수명이 끝나게 되는데 정부에 이어 한수원도 최근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환경단체들은 사용 후 해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참에 조기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승인하면서 안전성 논란과 법정 공방 등 사회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수명 연장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수명 연장이 추진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사실상 모든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했지만 다시 정권이 바뀌면 월성 1호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가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수로 원전인 월성 2, 3, 4호기는 경수로에 비해 사용 후 해결료가 7, 8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며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이고 처리 계획도 정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수명 연장은 무리라는 겁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관에 봉착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발생량이 월등히 많은 월성 원전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최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 없이는 원전 지역 주민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성 원전 2, 3, 4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 요구가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의 해법을 찾는 단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간포에서 혼자 어선을 타고 나간 뒤 실종된 67살 김 모 씨가 오늘 오전 포항 구룡포 북방파재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일 1.2톤급 통발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섰다 연락이 끊겨 지난 이틀간 수색작업을 벌였는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의 상생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 등 스마트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지역 간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해파란길, 봉수대 등을 연계한 광역관광루트 육성 등의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경북도는 중간보고회에 보고된 사업 외에도 포항, 경주, 울산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 시켜나갈 방침입니다. 제13회 한국중등축구연맹 회장배 겸 경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가 지난해 영덕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울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15세 이하 독일 프랑크프루트 유소년팀 등 해외 8개국 11개 팀과 포철중학교 등 국내 9개 팀이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레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